네.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이런 정책과 연관이 돼서 정부의 정책으로 2021년부터 반도체 특화 계약학화가 신설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지난번에 삼성 공장 방문했잖아요. 시스템 반도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를 투자하겠다고 삼성이 밝혔고요. 그 일환으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계약학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삼성 SK 하이닉스 그리고 연세대학원을 통해 연세대 고려대 이렇게 지금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년에 약 80명 정도를 정원 예로 뽑아서 그 학생들을 교육시켜서 취업을 바로 알선해주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SK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하고 그 다음 삼성 같은 경우는 연세대하고 50명 30명 이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그 학생들은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장학금을 지급해서 일단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요. 졸업하고 나면 약간의 절차를 거쳐서 바로 취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육을 받는 내용도 보면 대체적으로 다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바로 쓸 수 있는 교육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학생들을 잘 교육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기술을 터득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학교 입장에서는 취업 걱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연세대 고려대만 얘기가 되고 있지만 카이스트나 서울대도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칙하고 이게 좀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요. 서울대 학칙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지금 계약학과잖아요. 계약학과는 대학원만 개설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학칙을 바꿔서 왜냐하면 지금 삼성이나 SK하이닉스나 이런 회사들은 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서 바로 현장에 투입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칙을 바꿔서 대학원이나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대학이 정말 학문의 정당인데 무슨 취업생들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어서 물론 이제 정부나 아니면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잘 양육해서 바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좋은 취지이긴 하지만 일부 대학이나 아니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대학이 학문적 요소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취업생들을 양성하는 쪽으로 흐를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은 취지지만 분명히 좀 경계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 다음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교육부에서 이제 대학 공시정보 분석 자료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작년 대비 강의 수라든가 강사 수가 대거 줄었다는 결과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로 보면 이렇습니다. 1학기 대학의 시간 강사 강의 비율이 지난해보다 약 4%가 줄은 걸로 나왔어요. 그 말은 결국 시간 강사들이 많이 강의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전임 교원들, 전임 교원들의 강의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 통계만 보면 시간 강사의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간 강사들이 많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현재 일반 대학하고 교육대학 196곳을 조사를 했는데 현재 조사 결과를 보면요. 개설된 강좌 수가 30만 5,353개예요. 지난해 31만 2,008개보다 약 6,655개가 줄어든 거거든요. 강좌 수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말은 강의를 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전임 교수들은 강의를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저희 학교에서 의무 강의 실수가 있거든요. 그걸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임 교수들의 강의 비율은 줄어들 리가 없어요. 그럼 결국 시간 강사들의 강의 비율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국공립대보다는 사립대에서 많이 줄었대요. 그러니까 비율이 지금 현재 감소폭 같은 경우도 소규모 강좌 비율 같은 경우도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비율 같은 경우 사립대가 많이 줄었고요. 국공립대는 좀 유지하는 쪽이고. 그러니까 아마 민감하게 돈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교우 강사 중에 강사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전임 강사의 강의 비율을 늘리고 또 소규모 강좌들은 가능한 걸 합쳐서 대규모 강의로 만드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요. 8월 달에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어느 정도 비율이고 어느 정도 줄었는지. 그런데 지금 이 나온 결과만 갖고 봐도 시간 강사들의 많은 일자리가 줄은 것은 분명히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를 봐봐야겠지만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좀 있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인데 이게 좀 민감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시민단체에서 교육 실습생들을 출신 대학명이 적힌 명찰을 사용하는 거는 아무래도 학벌주의를 좀 조장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이라는 모임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개진했어요.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교육청지점 나서서 보통 교생실습이라고 나가잖아요. 4주 동안 나가는데 교생실습 나가기 전에 해당 학교에서 명찰을 만들어준답니다. 그런데 그 명찰에 학교 마크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고등학생들이 교생선생님들이 오시면 교생선생님들의 명찰에 학교 마크를 보면 그 선생님이 어느 학교 출신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자체가 학벌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 너무 어느 대학의 출신인, 어느 선생님 이렇게 돼버리면 아이들이 볼 때도 저분은 예를 들면 좋은 대학, 또 이분은 지방대학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그럴 필요까지 있었겠느냐. 물론 대학들은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대학의 해명을 들어보면 그래도 학교 마크가 들어있으면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학교 마크를 집어넣은 거라고 하지만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볼 때는 그 마크를 보면서 그 선생님의 어떤 가치나 아니면 그 선생님의 능력을 선입견을 갖고 볼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민 모임의 지적이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름표만 만드는 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해당 학교에서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꼭 이렇게 학교 마크가 들어있는, 대학의 출신 마크가 들어있는 이름표를 쓸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책임감 중요합니다만 대학들이 사회적 책임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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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